술 좀 많이 자셨어요? 벌써 지금이 한 오후 2시에서 3시나 돼가는 시점에서 소주를 소주 드신 거죠? 참이슬? 네! 참이슬 드셨겠죠? 아니에요? 뭘 드셨어요 그러면?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에 오셔서 어떤 거요? 아직 못 먹었어 술을? 어디서 술 주나?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술 못 먹었겠네 헐레벌떡 달려오느라고 그러지 뒤에 나오는 게스트분들 찍으려고 대포카메라 들고 오고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?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? 언니 보러 부산에서 왔어요 라고 적혀있는데 앞에 누구 언니인지 앉아 놨죠 여기다가 소린을 넣어도 되고 아이유를 넣어도 되고 좋아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봐 보세요 언니 언니 보러 부산에서 왔어요 저 언니 어디가 부산에 왔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노래 좀 알고 계시나요? 네! 지금 술김에 그냥 네 하고 지른 건지 진짜 아는 것도 그냥 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? 한번 볼게요 제 노래 진짜 아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낮이죠 낮 근데 제가 낮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낮부터 밭까지 쭉 그냥 즐길 수 있는 노래 있거든요? 제 노래가 어지강하면 간단해서 노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목 안에 제목이 낮밤이잖아요 낮밤 낮밤 거리면 돼 아시겠죠? 이지양에 가볼게요 레츠 고! 아이유를 이지양에 가르치다 아이유를